물어볼까요? 물을 저기 놔두고 왔어요. 자 그럼 다음 무대는 저쪽에서 할게요. 물을 저쪽에서 들어와가지고 다시 가야 되는데 다음 곡이 댄스곡이거든요. 진짜 사랑이라는 곡인데 여기 우측 잘 보이네요. 다음 곡은 댄스곡인데 여러분이 함성을 질러주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하고 딱 딱 골반치즈 두 번 하면 여러분이 이때 함성을 질러주시자고요. 이해하셨어요? 연습 한번 해볼게요. 자 딱 딱 딱! 이 정도로 질러주시면 됩니다. 아 이 정도 아니고 음악이 나오면 이거 보다 조금 더 크게 질러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